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이야기를 전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암진과 방화대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시계의 가장 서쪽 끝에 있었던 나루가 바로 이 공암진, 공암나루가 되겠습니다. 이 공암나루는 현재 방화대교가 놓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강의 물길이 이러한 수운의 기능을 잃게 되면서 대부분 이 나루가 있었던 곳에 다리가 놓여지는 것이 일반적이 되는데요. 이 공암진이 있었던 곳에 방화대교가, 양화진이 있었던 곳에 양화대교가, 서강진이 있었던 곳에 서강대교가, 마포나루가 있었던 곳에 마포대교가 있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예외 없이 다리가 놓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 공암진이라고 하는 곳은 한강교에서 가장 하류에 있었던 나루로 강화도 방향으로 오가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했었고요. 특별히 조선 이전의 고려시대에는 개성이나 평양 쪽에서 김포, 수원 등지로 가진 가장 지름길로 크게 번성을 했었고 즉, 대조 왕건도 이 나루를 건너서 천안으로 갔을 정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루의 이름이 공암도, 구멍바이나루, 공총, 공암나루, 공암진 나루, 공총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붙여졌다고 하는 것을 보더라도 대단히 발달했었던 나루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하지라 서해 바다로부터 들어오는 곳에 있는 조각나루와 양화나루를 연결하는 중간 참의 역할을 했었던 것이 공암나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조각나루라고 하는 곳이 있었던 곳이 바로 지도에서 보시면 바로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애기봉이 있는 곳이 조각나루가 되겠고요. 그리고 공암나루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공암나루 일대를 파강이라고 불려왔었던 것입니다. 파가라는 건 꼬리강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두강이라고 하면 두물울이 만나는 강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 파강 일대는 물길이 꺾여서 북쪽으로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서 이곳이 마치 호수처럼 잔잔한 풍광을 이루게 되면서 중국의 동종화 같다라고 불리워져서 이곳에 많은 이들이 정자를 짓고 이곳의 아름다움을 읊었던 그런 장소가 바로 이 공암나루 일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공암나루가 있었던 곳에서 물길이 북쪽으로 이렇게 꺾어져 올라가게 되고 이들이 이 물길이 임진강과 만나서 두 물이 만나가지고 애기봉 조각나루를 거쳐서 서해바다로 이렇게 나아가도록 되어 있었던 자리에 조각나루와 공암나루가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북쪽과 접적이 되어서 이런 소원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만 애기봉에서 바라보게 되는 북쪽의 풍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조각나루가 되겠는데요. 한강과 임진강의 합류지점에 이 조각에 있는 첫 번째 나루터이다 보니까 고려시대에는 이 송도가 통하는 중요한 나루터였었고 조선시대에는 삼남 지방에서 세곡선이 바닷길을 통해서 한강으로 접어들 때 만나는 첫 번째 나루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 강 건너에 이 북한 땅인 개풍군 쪽에 상조각리 하조각리 같은 지명들이 남아있고요. 또 이 월거 쪽에서도 조각리라는 마을이 있는 걸 통해서 예전에 이곳에 조각나루가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그래서 흔히들 이 나루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김포는 조강이 꾸려간다 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강의 모습을 애기봉에서 이렇게 바라본 북쪽의 개풍군의 모습과 함께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거슬러 올라오면서 지금의 행주대교가 있는 곳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거슬러 들어오는 곳에다 보니까 이곳의 물은 물길은 제가 하류에 해당돼서 행주대강 이라고 이렇게 불려졌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지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넓은 강폭을 자랑하는 바로 이 행주대강 건너편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개화산 일대의 모습, 양천의 모습이 되겠고요. 그 양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당시에 양천 현하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상주 쪽에 공암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곳에 공암나루가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행주대교의 모습을 통해서 예전에 이곳에 행주나루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표지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건너서 상류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만나게 되는 지금 이 방화대교가 있는 쪽에 공암나루가 위치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덕양산 지금의 행주산성 동쪽 지역에 창릉천이 유입이 되어 가지고 한광과 만나는 이 지점이 넓은 두물이 형성이 되게 되고 그곳에 놓여진 현재의 다리가 바로 이 방화대교가 되는데 이 방화대교가 놓인 이곳이 즉 이 공암나루가 있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제의 지도에서 이 방화대교의 위치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곳이 바로 창릉천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방화대교의 모습이 강 북쪽에서 이 강남쪽에서 강 북을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덕양산 행주산성의 모습이 되겠고요. 다리가 이렇게 놓였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양천 쪽에서 이 행주산성이 있는 쪽을 바라보고 그림을 그렸던 겸재의 행호관호도에서도 보면 이 앞에 흐르는 한강이 마치 호수와 같다고 해서 행호라고 이렇게 불려왔고 그 앞에 많은 배들이 물고기를 닭 뒤에 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렸던 이곳을 통해서도 이곳이 파강으로서 이렇게 북쪽으로 물길이 흘러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곳이 두물이 만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모래 섬들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이런 일제강점기 시도를 보더라도 이곳에 이렇게 섬들이 모래섬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에 공암나루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아름다운 풍광에 자리 잡고 있었던 공암 그곳에 공암나루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제 표지석만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양천과 행주를 있던 나루터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공암나루가 되었던 이유는 바로 이 공암바위 때문에 붙여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탑산이라고 불렸던 산 아래에 바로 이 큰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를 공암이라고 불렸고요. 그곳에 광주바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광주바위와 이 탑산이 아주 중요한 풍광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겸재의 화제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소요정이라고 하는 정자백 이 광주바위와 더불어 탑산이라고 불렸던 보물이가 있었고 그곳에 소요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외 없이 이 그림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룻배의 모습들이 되겠고요. 이곳이 중요한 공암나루였음을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이렇게 탑산의 아래에 이런 배들이의 운항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곳이 공암나루였음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지금과는 다르게 이 시기에 이 공암나루라고 하는 것은 강남북을 연결해서 아주 중요한 도로, 물길로서의 기능을 해왔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 공암나루토 표지석만이 덩그러니 이 공암 근처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만, 이곳이 예전에 서울시계의 가장 서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중요한 나루토의 기능을 했었다라는 것을 여러 지도와 그림을 통해서 오늘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공암나루와 방화대교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루토의 기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